안녕하세요. 판매원고문장지의 판변TV의 평균 교훈입니다. 2024년 1월 1일째 판매원고 형사 재심 판결 확정과 경합범 처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도 1054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사건이고요. 마약사건입니다. 피구인이 상고는 상고 계약했죠. 이 사건은 실제로 마약하고 관계가 없고 재심 판결에 따른 경합범 처리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피구인은 2019년 12월 21일 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4월 17일 날 직역 1년, 집행기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4월 25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21년 11월 25일 날 도로국법에 관련해서 헌법부 제파수가 44조 제의랑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위험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일발적으로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 모두 중형을 처하는 것은 위헌이다,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위험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로 해서 2023년 5월 18일 날 징역 1년, 집행기역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24년 5월 26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4년 5월 26일 날 재심이 확정된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2019년 10월 필러폰 투약, 그 다음에 2020년 5월 11일자 필러폰 투약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주운전도 2019년 12월에 했고 필러폰 1범행은 2019년 10월에, 그 다음에 2범행은 2020년 5월에 한 거죠. 5월에 했는데 이때는 어쨌든 다 아마 기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필러폰 부분은 항소를 했던, 어쨌든 이런 기소가 좀 늦어졌던, 어쨌든 나중에 기소됐고, 또 1심, 2심이 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판결이 이제 2013년 5월 26일 날 재심이 청구해서 확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 필러폰 사건이 지금 이제 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확정 판결이 있기 전과 후에 대한 경합범위 처리가 달라지는데, 이 재심 판결, 즉, 이 보면 피고인은 재심 확정이 2014년 5월 26일인 거고, 제1범행을 확정 판결 전에 범행으로 본다면, 1개의 형으로 형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심은 재심 대상 판결이, 그러니까 원래 판결이 확정된 2020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1범행에 관련해서는 재심 판결의 형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지만, 2범행, 두 번째, 20년 5월 거는 후당 경합, 전당 경합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 판결이 있는 경우에, 수개의 범죄의 경합범 처리를,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재심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게 문제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약 사건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원래 판결은, 확정 판결은 이때 있었고, 재심 판결은 뒤에 있었죠.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경합범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된 거죠. 그러니까 확정 판결 전의 범죄와는 합쳐서 형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는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고, 확정 판결 전에 만약에 두 개 다 있다면, 이거 두 개를 경합을 해서, 확정 판결과 다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했으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면, 재심 확정이 됐으면, 두 개의 범죄에 관련해서 경합범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징역 1령의 집행역 2령을 퍽어서, 그러면 이게 형이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원심대로 한다면, 앞에 거는 형을 줄일 수 있지만, 뒤에 거는 다시 이거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면 뭐라 하자면, 재심 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판결 대상, 원래 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는,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분리가. 재심 대상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분리되는 게 맞다. 그래서, 재심 대상 판결 이전의 범죄는, 재심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심 대상 판결 이후의 범죄는, 비상구제 전단의 재심 심판 절차에, 병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재심 판결이, 무죄 또는 금고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재심 판결 이전의 범죄는, 모두,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경합범 관련해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만 공부하면, 잊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재심 대상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원래 재심 판결이 있던,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하지만, 재심 판결이 무죄 또는 금고 미만이라면, 이거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자기들끼리 경합범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즉, 재심 판결이 있는 경우,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 원 판결일을 기준으로, 수계의 범죄에 관한 경합법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특가법상, 재심 판결에 있어서, 확정 정과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사 판례를 보면, 특가법상 절도 과정에 있어서, 정과 3범에, 재심 판결에 의한 집행의 정과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재심, 절도 수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재심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형을 정했죠. 이때, 이 3범에 안에, 다시 재료가 있는, 정과, 3회에는, 이 재심 판결은, 옛날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판결이 없다는 게, 판결이 하나 있고, 확정 판결로, 누번 가중 처벌이 돼서, 항소를 해야 했는데, 항소심 중에, 확정 판결이, 재심 판결이 이루어져서, 확정되었다면, 누번 가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원래는 누번 가중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재심이 돼서, 확정됐다. 이러면,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봐서, 누번 가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판례들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심 판결에 따른 누번 처리, 그다음에, 경합법 처리는, 잘 기억해 두어서, 정의를 잘 해 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재심 판결이 있다면, 이런 게 있었다. 재심 판결이 요새,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과를 보면서, 만약에, 재심 판결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것이 경합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